안녕하세요 대거태풍입니다. 처음 주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들에게 종목을 삽니다. 이 상황에서 조금이래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를 시작하죠.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조차도 전문가들에게 또 비용을 지불하고 검색기, 동영상, 기법 이런걸 또 사게 되죠.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.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부해서 자기만의 기법을 완성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자 이렇게 블로그도 만들어 놓았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같이 오셔서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걸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도 나만의 기법 꼭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많이 오세요.